또 한 번은 제가 주말에 TV 리모컨을 좀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애들 너무 어릴 때부터 TV 보면 머리 나빠져요 대화주세요 미안하다 그러면 저기 핸드폰으로 너튜브를 봐야겠다 어머니 핸드폰이 애들 교육이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심심하면 책이라도 보세요 여보니가 보고 따라서 책이라도 드릴게요 지랄났네 진짜 지랄났네 아 텔본에 있어요? 지랄났네가 없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 지랄났네 없는데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러더니 얼마 전에는 아 전 보고 싶으시면 이거 끼고 보세요 이러면 이어폰을 주더라고요 간다 신발 끈이 다 풀렸어 아 신발 끈이? 나는 천천히 이거 세다 이런 거는 화내면 안 돼 야 세다 진짜 세다 이거 화내면 안 돼 야 이어폰 끼는 거 얼마나 불편한데 이거는 무슨 어른한테 이어폰을 선물해 준다는 거는 아 나 이거 진짜 신경질 망경질 너무 난다 와 자 이어폰을 껴 본 적도 없고 귀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어우 나 너무 슬펐어 여기가 응 소리를 끄고 봅니다 아우 아우 어 나 진짜 눈물 날 거 같아 너무 눈물 나지 않아? 나 눈물 난 거 같아 이거 한번 봐 기억해 깜짝 저 오늘 눈물 이럴 그 우리 ны 을 감사합니다.